합동 참모본부가 최근 국방부에 제출한 사업타당성 조사 요구서입니다. 대통령실 바로 옆에 본부 건물을 남태령으로 옮기기 위해 2,39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국회 보고 당시에 비해 무려 5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 추산한 1,200억 원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동 인원이 많아 식당이나 주차장 등을 만드는 비용이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기존 벙커를 활용하기 힘들어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남태령에 있는 기존 벙커 시설이 유사시 지휘를 위해 만들어져 평시에도 같이 쓰는 게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비용이 급증하는 건 졸속 추진이란 걸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초 예상보다 극복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390억 원에는 본부 건물 이전 비용만 포함돼 지원 부대 이전 비용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